소프로님 많이 늘었어요 뭐 소희연씨 왜 이렇게 이쁘세요 소희연씨 이거 어디껀지 알 수 있을까요 소희연씨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 아니 이건 아니죠 아 오늘 진짜 되는게 없네 살기싫다 진짜 아 나 안된다고 할걸 다시 한번만 응모해주시면 제가 px직 대신에 12개짜리는 못보드리고 6개짜리 이분인가요 언더인가요 이분인가요 이분인가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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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텐츠 아 내 맘대로 1 컨텐츠 아니 우리 채널을 보고 있다보면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 보고 얘기도 하고 요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댓글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나는 오늘 지금 있잖아요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네 소희연씨가 제가 그 골프를 쳐서 제가 여기서 언더를 치느냐 못 치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인교진 형님 할 수 있다 어허 아 나 그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과하세요 네 그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인교진 형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어디요 이렇게 조작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골프에 빠진 임소부 멋진이랑 교진씨 언더친을 관할까지 응원하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분 아 이분은 그 이분이 진짜 프로님이시군요 심지어 아이디도 진짜 공태형 아 이분 되게 재밌으신 프로님이신데 레슨 기원 사실 8일 차면은 그럼 레슨 기원이면 누구 레슨 레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분 대단하 레슨을 해주시겠다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실 거예요 소희연씨 아직 골프를 모르시나 본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레슨을 기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레슨 해달라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저기 봉프로님 어 그 죄송합니다 요새 골프를 너무 잘 치셔서 잠시 좀 못 치시고 싶으시면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사실 골프가 재밌게 소희연씨 레슨 한번 전 너무 좋죠 전 영광이죠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이게 소프로님 많이 늘었어요 뭐 소희연씨 왜 이렇게 예쁘세요 소희연씨 이거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소희연씨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 소희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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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께 되게 재밌었냐면 띠띠크런치 먹으면서 스크린 친날 그 날 이제 오빠 언더 한 해 만에 우리가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 영상을 거기서 한번 더 찍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낯빛 쟤 빛 될 거예요 아냐 아냐 근데 나 진짜 자신 있어 뭐가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러분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 영상을 가끔 가다 찍어요 분기별로 하나씩은 찍는 거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찍어야 돼 사실 이거 끝나고 찍을 거잖아 지금 이거 끝나고 찍으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볼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프리비우를 하고 찍겠다 이 말이야 근데 보세요 이따 찍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게 여러분 완전 풀백티입니다 풀백티에 풀백티 완전 프로 모드에 어 완전 그런 거예요 와 이 첫 번째 가능이라고 붙여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많았네 다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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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이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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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는데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잖아요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좀 이따 칠 거거든요 교진님 원더 칠 수 있다 화이팅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그 랜덤으로 골라서 뭐를요 골프장을요 오 랜덤 랜덤 랜덤으로 골라서 소유현 씨랑 내기를 치는데 나와 자신과의 싸움을 또 하겠다 이거야 컵 단 한 거 아니죠? 그렇죠 나인홀을 해서 0 그러니까 2분을 치는 것까지 나는 인정해달라 이거야 어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? 응 0 0으로 끝내면 인정 나인홀 응 여러분 댓글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도전할게요 자 제가 뽑아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PXG 대신에 12개짜리는 못 보내드리고 6개짜리로 6개짜리로 6개 그렇게 한 10분에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주십시오 야 근데 가능을 진짜 많이 주셨었네 아 나 진짜 이 많은 댓글 중에서 나 이거 볼 때마다 마음 아프다고 지금 가능 가능 난 이분 너무 좋다 동구리830 가능 가능 쌉가능 근데 쌉가능 아니었어 500 500 한 60개 댓글 가운데 가능이 진짜 되게 많았는데 이러고 나서 정답 공개 영상이 댓글이 댓글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23개로 로블 지오맨님께서 교진이 형님이랑 그냥 스크린 같이 치고 이현우님이랑 소주 한잔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야 죄송합니다 에이 인교진씨 주작하지 마세요 필드 스윙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루틴도 다르시고 이분 전문가시네요 어 저희 이제 오늘 제대로 한번 진짜 할게요 아 아니 이때도 제대로 했는데 그 뭐랄까 그 아주 아깝게 아주 아깝게 안됐어요 아니 이분은 진짜 화가 나셨나봐 아니 이건 아니죠 아 오늘 진짜 되는게 없네 살기 싫다 진짜 아 나 안된다고 할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응모해주세요 제가 아 나 안된다고 할걸 다시 한번만 응모해주시면 제가 2분까지도 2분 그러니까 0 0 마이너스 언더까지 2분까지 0만 가도 어 제가 어 이제 PX 골프봉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사비로 쓸게 제발 좀 나를 지지해줘 상주 같던 것도 많이 보셨다 응 상주에도 지금 댓글이 굉장히 상주 이행시를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구요 오빠는 근데 사실 상으로 이행시를 하셔가지고 여기쯤 있는데 상 상 주 아 아 왜왜 좋잖아 이건 잘 받아야지 상 상주는 주 죽인다 와 이때 근데 그게 힘 박혔어 상주는 죽인다 아 죽여줬지 상주 상주 너무 좋았어 아 근데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 근데 이때 우리 곶감 진짜 이거 다 먹었어 어 진짜 맛있더라구요 와인안주로도 최고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렇지 진짜 최고였어 아 좀 이따 골프를 칠건데 하하 놀이 2번 덕거라도 무서워도 못하겠어요 하하 댓글 주세요 2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드라이버를 좀 더 세게 치고 멀리 멀리 보내서 버디를 많이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빠 혼자 하는거야? 아 그럼 나는 여기서 좀 좀 구경하겠어 아 그래? 약올리면서 하 참 하하하하 좋아 그럼 나와의 싸움을 한번 해볼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주세요 저 순도 안 쉬고 치겠습니다 좀 이따 칠거에요 자 인교진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주세요 아 정확하게 이분이에요 언더에요 본인과의 싸움 이건 나와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오늘은 오빠와의 싸움이야 이분인가요 언더인가요 이분인가요 이분인가요 이분은 이분이라고 하자고 아 그래 그럼 나인월 2분 지금 시작합니다 댓글 주세요 여러분 아 나도 써야지 뭐 쓸거야? 써야지 불가능? 아이고 불가능이겠지 아 보자고 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자 아 불가능이라고 할걸 하하하하하하 채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 주세요 고 으하하하 으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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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으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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